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아마 이렇게 큰 감투는 이번에 신임의사협회 회장이 처음 여러분들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과 생방송 토론 제안 이런 것은 다 괜찮습니다. 그건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이번에 저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는데 라는 표현은 보니까 누구든지 여러분들 판사가 이번에 행정법원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 의과대학 정원 조정에 대한 내용 물론 이런 판결문 자체가 저도 다루었습니다마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판사가 아마 여러분들 정치적 고려를 많이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의사협회 쪽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 회장이 공식증 자리에서 판사의 판결이 정부의 로비 탓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그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죠. 여기 보니까 의협회장 대법관 회유 주장의 추측석 발언 깊은 육아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이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석 발언은 재판장의 맹애와 인격의 신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라를 현재에 침해할 수는 매우 부적절한 의사입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이게 여러분들 우선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발언이 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과한 것은 사실이고 이렇게 판결 자체에 대해서 특정 재판관이 맹애를 훼손할 정도까지 여러분들 발언을 해서 안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땅에 떨어진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법부 자체도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아마 이런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의 발언이 나왔을 때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외부적인 개입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왜 그러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 발언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의 발언이 선을 넘었다는 것은 내가 분명히 지적하지만 동시에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라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 이게 별로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특히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대법관들이 보인 그런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상황이라는 것이 상당히 신대한 정도구나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도 보시게 되면 제가 판결문 전문을 보지 않았습니다만 어떻든 의사협회하고 이런 진지한 정원 조정에 대한 회비가 없었다. 하나 그런 회비가 거의 없었다. 둘째 2천 명 정원에 대한 명백한 그것도 없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가 내 손을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정부가 잘못했지만 그러나 정부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명예훼손과 관련된 그런 사안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온 거죠.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의대 교수들의 집단지성 차원에서 구 회근부장판사가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심한 이야기는 아니네요. 구 회근부장판사도 한결문은 정치적 고려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부장판사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근거를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정부 손을 들어주다도 이유는 별로 없으니까 그냥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로 이러면 퉁친 거죠. 그래도 이제 조금 의사의 배장이 되시면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명예훼손으로 이제 피고발을 받았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구 회근부장판사가 한 것이 아니고 한 시민단체에서 여러분들 의사의 배장을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피고발했는데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심하게 이야기를 안 했네요.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의욕제기 차원이네요. 그런데 또 판사가 또 이 사건을 맡을 테니까 땡땅땅 때리윈 뭡니까. 본인들이 또 본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누가 부정선거에 앞장선 이들을 공격하지 대신에 이제 선거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들도 공격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참 철이 없는 사람들이죠. 선거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은 나무라야지 가전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선거 부정을 밝히기 위해서 4년간 노력해온 사람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 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사도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거칠어졌는지 의사도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하면 되겠냐 이야기죠. 젊은 아이들도 아니고 좀 표현을 좀 순하게도 할 수 있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거칠게 돼버렸는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다를 수가 있고 어쨌든 정부 정책에 무리했지 않습니까. 이해당자들을 설득하려면 확고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과학적 근거가 내가 보기도 허술했으니까 몇 번 제가 지적하는 내용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부 정책에 여러분들이 휘둘려서 의사 집단을 뭡니까. 완전히 그냥 죽일 집단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좀 생각하는 힘이 없냐 이야기죠. 물론 의과대학 정원을 학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을 다룰 수가 있어요. 의견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특정 인물이나 특정 집단을 매도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면서 저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 왜 사람이 다르니까. 제가 생각하는 유튜브는 제가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과 논평을 담아서 내보는 것이 때문에 여러분과 의견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의사에 관한 그런 의과대학 정원 문제는 저와 의견이 달랐던 분도 계시죠. 그럼 의견이 다르다고 해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의견이 다른 것을 발신하는 사람이나 그 집단을 전부를 몰아가지고 죽일 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이야기의 요지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일 놈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때려잡아야 된다는 표현이 얼마나 강한 표현이니까. 정말 참 제 이야기는 이번에 저는 의과대학 정원학대 문제를 추진하는 정부를 보고 또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여러분들 동참해가지고 의사 집단을 여러분들 매도하는 걸 보고 크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위험한 사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사안을 보고 야 이 사회가 앞으로 성장률이 좀 더 낮아지고 살기가 더 힘들어지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뭐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가지고 또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위험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